시작해봅시다 일단은 우리 아파치의 설정부터 좀 바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httpg.conf라고 하는 파일에 이런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같이 하시죠 헤더, 아파치한테 내가 지금 그 헤더 값을 바꿀 건데 어떻게 바꿀 거냐면 어떤 파일이 요청될 때마다 응답할 때 캐시 Ctrl 이라고 하는 헤더를 추가해서 noStore 저장하지 말 것 이라고 하는 값을 보내 누구한테요? 웹브라우저한테 누가? 웹서버가 그리고 setemv nogzip1 이라고 하는 코드를 추가했는데요 이 코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는 뭐 때문에 추가를 했냐면 이 아파치가 갖고 있는 파일을 압축해서 전송하는 기능으로 인해서 캐시에 영향을 받아서 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면이 있어갖고 일단은 압축 기능을 끈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실제로는 압축을 켜셔야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캐시를 하지 말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저장했고요 Restart를 했습니다 그럼 웹브라우저가 꺼졌다 켜지면서 우리가 추가한 이 내용이 반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웹브라우저로 가서 네트워크 탭을 선택한 다음에 그 네트워크 탭에서 여기에 있는 속도 제한을 패스트 3G로 저는 지정을 했고요 프리저브 로그를 선택해서 리로드를 할 때마다 이 기록들이 초기화 되는 걸 막았어요 그 다음에 리로드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리로드를 할 때 그냥 리로드를 하면 또 캐시가 살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드 리로드를 해서 캐시를 지워버리고 다시 다운로드 받는 리로드를 하는 겁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가 시작이 됐고 지금 html 파일은 다운로드가 끝났지만 jpg 파일은 용량이 크기 때문에 다운로드가 지금 끝났습니다 html 파일은 581ms 즉 0.5초가 걸렸고 그리고 jpg 파일은 6초가 걸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있는 html 링크를 클릭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클릭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전과 똑같은 속도가 걸리고 있고 똑같은 용량의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가요? 이미 다운로드 받은 건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꿈꾸게 될까요?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똑같은 주소로 접속을 할 때는 접속하지 말고 다운로드 받아놨던 파일을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그 꿈을 우리가 이루기 전에 지금 우린 어떤 상태인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html에 제가 클릭했더니 response head 즉 웹서버가 응답할 때 캐시 컨트롤의 값으로 noStore 라고 하는 값을 웹브라우저에게 주고 있어요 그 웹브라우저는 noStore 라고 하는 저 값을 보면 이 1.html이라는 파일을 캐시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접속할 때는 저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캐시 컨트롤 noStore는 어디서 온 거다? 바로 여기 보시면 이 아파치에서 우리가 캐시 컨트롤의 값을 저렇게 지정을 했기 때문에 웹서버가 웹브라우저한테 헤더 값으로 응답헤더 값으로 이 noStore라는 값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있는 캐시 컨트롤이라는 것은 HTTP 1.1 표준에 정의되어 있는 표준화된 이 지시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캐시를 하지 않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왜 나쁘지 않냐면 이렇게 되면 접속할 때마다 웹페이지에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개편이 됐을 때 바로바로 사용자들이 그 개편된 결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는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